안 된다면 인터뷰 잠깐 잠깐 인터뷰 인터뷰 좀 나눠도 될까요? 시간이 없는데 많이 없으세요? 한 1분만 MBC 뉴스의 유재석 기자입니다 사진 하나 찍어줘요 신문이 더 잘생기셔서 키가 엄청 커요 여사님 제가 취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댄스 열풍이잖아요 저희가 한번 춤을 배워봐도 될까요? 마음대로 가세요 마음대로 대박이다 대박 좋다 소개팅 오늘 나 처음 해봐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셨어요? MBC 차이 어떻게 되세요? 비대면으로 식사 한번 하실래요 여기서? 나도 해야 된다고 아 여기 또 오네 이거 MBC 뉴스 시작 떨려 떨려 아 이제 우리 다 우리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좋다 부산페스터를 연결해 가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시 한 편 낭송해드리면서 가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정준아 어휴 반갑습니다 화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역입니다 오일남 역의 오용수 배우님을 보셨습니다 대박 대박 ocup 오일남 역의 오용수 배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